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차관컴마 입니다 오늘은 그 오늘 해볼게임은 해외 온라인 mmorpg 스카이포지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다 말았는데 다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팀으로 무료로 배포가 됐고 어 생각보다 게임이 그 영어긴 한데 퀄리티가 좋고 제작가가 잘 된 그런 게임이구요 뭐 액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그닥 뭐 안 알려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종류를 안 좋아서 그런건지 모르겠고 일단 mmorpg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도 할만할 것 같구요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쯤 내고 해봐도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빼먹었는데 잠시만요 하나가 빠졌어 왜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럼 바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패스트 끼에다가 말았는데 잘 움직이나 일단 패드로 조작 가능하구요 그러고 보시다시피 그래픽은 좋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이거 직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3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어 종합적으로 또 13개의 직업이 어 되있구요 직업군이 있고 중간중간에도 직업 변경이 가능한 게임이구요 어빌리티랑 직업 변경도 여기 보면 이게 다 직업들이거든요 지금 몇 개나 있냐 .... 어 지금 몇 개나 있냐면 하나 나이트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Nevada 지금 17 직업으로 누린나 있는 상태고 보면 직업이 다 있어요 공격형 창이야? 맞춰 맞춰 더 해보고 싶은데 25000 포인트가 어디에 나와있지? 포인트. 포인트 안나와있나? 자 이런식으로 직업이 따로 다 있구요 이게 아마 이거 되는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 버섯구 뭉쿠 이건 모르겠고 세이버 아츠 건너 직업을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너 이것도 25000 저기 도네타가 25000 도네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해 이럴수가 아니 직업으로 오라고 어디보자 어 직업꾼 나와있는게 없는데 다 떨어져 가격이 밑에 백 한번 가방보고 먹긴 먹었는데 이거 뭐 올라가는게 하나도 없어 다 떨어져 장비가 이거 몇개지? 4번으로 되어있는거지? 4번으로 해놨어 이거는 어빌리티가 따로 있습니다 BVE 어빌리티 있고 BVP 어빌리티가 따로 있구요 심볼은 뭐하는거였지? 이런걸 안열렸어 아직 내가 못하고 있는거야 심볼은 뭔지 까먹었다 이건 컴페인 컴페이션 컴펜션 어빌리티 그니까 보조 보조 뭐라고 해야돼 이거 보조 캐릭 이거 얼마야? 뭐 뭐 2만 저 2만 스포 투 앤드 페멜 이거는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이네 몬스터가 떨어진 떨어뜨린 무기 같은거 그런 기술 같은거고 스타일링 스타일링 이런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꾸는거죠 커스텀 이렇게 크루스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칼러도 색깔도 바꿀 수 있구요 이렇게 해갖고 색깔을 어 안 바뀌나 색깔? 이렇게 각종 그 크루스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되어있는거야 귀걸이도 바꿀 수 있구요 얼굴 얼굴 이상하게 생겼어 귀걸이 했나? 안 했던거 같은데 메이크업이구요 립스틱 컬러 자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 타투 타투 하나밖에 없고 왔나? 파란색이 잘나 실패하고 이건 뭐지? 이거는 뭐야? 뭐가 플러스 되는데? 다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는 거는 판매를 해야지 뭐 게스트고 이거는 맵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하기 힘들지? 4,100% 그런 것도 없으면 되나? 자 챌린저스 이게 뭐지? 텔레포트 아 야야야 뭐하는 거야 마운트 입니다 얘네들 어디서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킬들도 있고 다들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잘 안보여 이상하다 무섭게 생겼다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냐? 미래적이로 그것도 타고 다니고 와우 이게 마누 이거 아까 이거 타고 다니더라 내가 조작 안 돼? 되는구만 변신도 되고 말도 이 기계 말도 괜찮은데 무기도 달려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네 안해봐가지고 이건 트레스트 게임은 얻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타는 겁니다 아 아 이게 왜 안 뛰어가? 빨리 뛰어갔던 거 같은데 아닌가? 조작도 쉬운 편입니다 아주 지도도 잘 나와있고 땡겄어 한 번 써 얘네들 왜 나오는 거야? 아이템 나왔다 제가 넣어볼까요? 아닌데 뭐 하는 거라고 나오는 거야? 다 먹어 그냥 상자 까고 와 diy 와 뭐 나온 거야? 창자 다 까 까길 수 있어? 안되는데 이 가 가 어.. 어 안된데 안되고 안되고 12초 동안 아.. 크루즈다운 2분 노타켓 나 드셨는데 먹는건 어디까지 나와 있어 아까 저거 하니까 멈추던데 멈추는거 하면 안되지 일단은 나오는게 뭐야 뜨거워 장비창 봅시다 하나도 안쓰고 있어 다트 아예 여기다가 이거쓰고 여기다가 이거쓰고 다트 여기다가 장비는 똑같이 쓰는데 야 얘가 잘났나 누르면 바뀌고 왼쪽은 틀리고 저거 하니까 멈추는거 아냐 하다가 쐬어주고 한방에 끝내줬지 뭐 이거는 보스있는데 써야지 볼도 깨끗하고 뭐 이 아차야 와 아차인가봐 새지검 나온거 있나 아무것도 없네 아차인가봐 자 빛으로 가자 한방 끝 꽃도 좋아 와 뽀뽀 고구마 치부 앗 수 scariest ㅋㅋ 알았어 잘 뭔데 나 이쪽으로 하는거 안피했어? 어 어느쪽이야 아 꽃 붙은거 봐 와 저게 좋긴 좋아 이거 어디가다 말았냐 와 이게 뭔데 랩이 그렇게 높아 자 지금 가봅시다 빨리 가는거 있지 않았나 아 이건 스크린 모드야 잘 나오나 오 그래프트 잘 나오나 봐 꽃이야 좀 뛰는거 봐 이리야 아 비 무기 나왔다 자 이거 갖고 가자 일로와 이거는 이제 몹 잡으면 나오는데 떨구는데 무기같은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오 B버튼이 던지기였나 던져버리는게 B버튼이었어 나 던지고 그래 이거 나오는데였나 도망치고 던져 됐고 아이템 안주? 자 이제 지도 어디야? 어디로 가라고 얘들도 맞춰야 돼 올리고 어디로 갈까 이쪽에 또 있네 큰꽃 또 점프한다 됐어 올리고 아 이건가? 안좋네 너무 느리게 뛰어가는 것 같아 왜 걸려있냐 어어어어어어어 전 녀석들 잡아 오 올라가 오 계속 진동하고 있어 혼자 오 계속 진동하고 있어 혼자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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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였어 병원 방아올리고 방아옥치고 어 얘까지 왔어? 왜? 어 두 마리가 왔어 두 마리네? 어허 왜이래 하이 프라바빌리티의 컨택트 웨이머럴즈 어디 갔냐? 왜? 뭐 하는던데? 응? 아 뭐하는거야? 아 이거 사진 모드인데? 왜 걸려있냐? 또 나왔냐? 또 나왔냐? 또 나왔냐? 또 나왔냐? 어디부터가? 좁은 데부터 자 자, 얘도 잡고 뭐 꺼놨다 저기 가, 오지마 좋아, 끝 뭐가 다먹고 지금 이, 사람 들고 해야지 이 랜데를 자, 구하고 쟤네들 안잡아도 되잖아 크리에이터를 먼저 껴야 되지 어, 많은데 얘네를 잡는거긴 해 쟤네들이야, 쟤네들 얘네들 아니에요 얘네들 잡고 올려 안나가 어, 무게났다 쟤네들 으이쌰 던져 내가 먹었다 먹었어 쟤네들 으이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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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였어? 어디로 가? 여기 사람 있네 아니, 픽셔봐 구하고 걸렸냐? 한방이지 사람, 사람 저쪽에 있는데? 얘부터 보여요 그냥 아니 또, 사람을 걸어갑시다 페스터로 사람 깨는거 하나 깨진거 읽고 하나 깨진거 읽고 이렇게 에이템 먹고, 먹고 으아 에그 먹고 부셔 7% 5개 여기 왜 하다 말았지 네트를 아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어디 여기 거미 나오잖아 이제 자 거미 나옵니다 캐럿 깨고 또 또 쟤 어이 잡아야돼 저거 저거 나왔다 뭐야 저거 뭐 막 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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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누가 까먹어? 다 내꺼야? 여깄네 알.. 내꺼! 야! 내꺼! 아닌데? 올래? 야 어디갔냐? 됐다! 여깄구만 어? 눌렀는데 안돼? 아 손가락이야 얘를 잡아야되는데? 내꺼다! 흐흐 아니 여깄네 이거 아니 왔는데 이거 안되는겨? 이럴수가 있나 이럴수가 있나 너무 억치구 아 누가 잡고있냐 와 내꺼다 아이템 아이템은 내꺼다 이거 왜 안먹어지죠? 아이템 더 잡아봐야되나 됐다 이번에도 부셔지네 이거? 아니 아 나왔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와? 왜이리야 이거 왔는데 저거 안돼 앗 자 안되고있어 안되고있어 저게 왔다 봐라 아이템은 내꺼 또 안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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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냐 자 자 아이템 깠어? 아이템 먹고 왜 프로야 이거? 여기도 있네 여깄네 50%밖에 안되 고막치고 고막치고 약간 세지긴 한데 고막치고 여깄만 꺾고 꺾고 꼽고 60%인가 지금? 음? 그러면 많이 있네 왜 안뛰어가 880? 어 먹을 거 나왔다 왜 이렇게 안뛰어가냐 또 한바탕이 꿀 다 뒤집어졌어? 어 왜 안뛰어가냐고 자 자 됐지 아이템 먹고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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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메프를 해야지 깼네 이거는 깨고 그 다음에 연주새로 된거 저거 갖다 먹으면 돼 어 뭐야 이거 아니 왜 안뛰어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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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소울 몇개 가방 아이 가방 가득 찼다고 그니까 느리구나 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가방 작긴 한데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게 그냥 파라지던가 이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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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아 알았어 아 가방 이렇게 많이 찼다고? 점프해봐 자 가방을 보자 꽉 차긴 꽉 찼네 파는게 뭐였지? 아 와있자 일단 이거 깎고 깎고 일단 장비창으로 보자 가방에서 지금 차고 있는거 0.08 0.08 0.08 0.08 0.08 0.08 내가 이거 차고 있지 링 transaction 열고 연락 나 지금 차고 있는건 여기 없을텐데 아 왜 자꾸 나와 0.2 0.2 아 또 나왔어 자 이거 이벤트 뭔게 별로 없군 또 나왔네 왜 자꾸 나오냐 올라가는게 하나도 없었지 일단은 반지 팔고 이게 게임이 좋은 점이 그 판매할 때 인벤창에서 바로 팔 수 있다는 거 상점 안가도 되고 셀모드로 셀모드로 눌러서 아 이거 한 번에 어떤거지 이런거? 이런거? 이거? 안 눌러도 되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정비참 이 바테마냥 아 이거 아닌거 같아 피곤한거 차고있는거고 안차고있는거고 이 바테마냥 이 바테마냥 이 바테마냥 아니 이거 왜 더이상 없어지고 없어지고 나 이거 파템이잖아 다 세트다줬어 이거 왜 떨어지냐 이 바테마냥 에너지보너스 27% 21% 이게 더 높은거 아니야 27% 6% 21% 21% 27% 이 바테마냥 나머지는 다 찼고 여긴 없고 나머지는 팔아야될거 아니야 자 자 이제 정비를 다 한거 같고 셀 예스 예스 어? 아 또 눌렀다 이걸 누르고 셀 팔고 아니 장벽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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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모질라 이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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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모르겠고 정리 버튼이 없나? 아 왜이래? 왜 나왔어? 어 이거 어떻게 사는거였던데 있냐? 이거 아니 아니 잠깐 모아가지고 저거 모아가지고 사는거 있었는데 모빌리티 모빌리티 뭐 여기 말고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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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밑으로 가야지 이렇게 어디까지 갔냐? 너 여길 다 깼나? 아 여길 가 지금 여기 있는거 아니다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깨고 있네 와이 봐가지고 저걸로 깨는거고 저걸로 깨는거고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어휴 이렇게 엄청 돌아야돼 글쎄 끝 다 짠게 있어 여기까지 열렸고 아 이렇게 깨는거였래 월드 배틀 월드 월드 배틀 월드 배틀 흡 흡 이제 저거까지 다 깼나 이거? 1에서 3, 1에서 3, 1에서 1, 다크아이슬란드 이슬란드 어드벤치 미션이 이거 깼냐? 에피소드1을 깼던거? 생각이 안나네 일단 여기 게스트 가방 비웠으니까 아니 뭐 사는거 있었는데 잠깐만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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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데미 아니 어디가 다이아 얼마? 250밖에 없는데? 아 또 멈췄어. 이게 문제야. 문제가 이거라고. 멈춘거 같은데 이거? 아 또 멈춘거. 아 또 멈춘거.